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스타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RC마스터 유나신 강사입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스타토익에서 700 플러스, 800 플러스 인강에 이어서 이번에 900 플러스 실전 인강을 들고 찾아오게 된 80회 만점 강사 유나신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900 플러스 실전 강의는요. 내가 토익 900점 이상 높은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토익 만점까지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실전 경향의 문제들 1000개나 있습니다. 1000개의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오시고 꼭 풀어오셔서 제가 인강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시험에 나오는 고난도 빈출 문제들만 함께 오답 정리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꼭 풀고 오셔야 해요. 저희 강의는 실전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 공부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시험에 필요한 것들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험 대비해서 실전 꿀팁들 그리고 고득점 전략들을 공부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 전수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 공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시험 전에 문제를 많이 많이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한영입니다. 저희 강의는 총 20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스 차시에서는 파트 5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이 파트 5는 900이 넘기 위해서 다 맞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쉬운 파트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짝수 차시에서는 파트 6와 7 독해 공부를 할 겁니다. 독해는 어려운 질문 뽑아서 같이 문제 풀이하면서 더 중요한 전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전략이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저의 만점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R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 관리와 짝단서 암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시간 관리 그리고 짝단서 암기. 특히 이 파트 5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당 15초. 그리고 30개는 빨리 8분에 푸는 거야. 문법 문제는 항상 이 자리에 어떤 풍사가 들어가는가 자리 풍사를 암기하는 거. 어비는 항상 짝꿍을 암기하는 거. 그래서 짝단서를 암기해서 빨리 풀 수 있게 인강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 6와 7 독해 다들 어려워들 하시죠? 사실 근데 생각해보시면 독해는 똑같은 문제와 지문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독해 전략이 더 중요하니까 전략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문맥 단서가 있다. 문맥 단서 그리고 파트 7은 문제 푸는 순서, 문제 푸는 유형별 전략, 그리고 항상 패러프레이징.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 특히나 파트 7에서 다중시문이 있어요. 그때 다중시문, 이중, 삼중시문에 문제 푸는 순서, 그 말은 연계 문제의 패치, 연계 문제 전략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인강에서 함께 같이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0 플러스 목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바로 시험장 고득점 꿀팁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트 7은 문제 풀 때, 시간 부족할 때 내가 어떻게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문제 푸는 순서, 그리고 마킹도 어떻게 할 건지, 마킹하는 순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야기 해드릴 거니까 정말 저만 잘 믿고 따라오신다면 900 플러스 이상 확실히 한 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톨 라인업이 700 플러스 입문, 800 플러스 종합 강의, 그리고 900 플러스 실전 강의까지 해서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실전 인강과 함께 끝까지 토익 공부하셔가지고 토익 졸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파트 7은 뭐가 중요하다? 무조건 패러프레이징. 패러프레이징. 항상 문제의 키워드 근처에 있는 지문탄서가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니까 이 패러프레이징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문제 푸는 순서가 정말 중요해. 문제 푸는 순서, 풀이법.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파트 7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제가 2중, 3중부터 먼저 풀자고 했습니다. 먼저 풀기 위해서 문제 푸는 순서가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고고익선 토익 점수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런 말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토익 천재 인강과 함께 10번의 모의고사만으로도 토익 끝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타토익 900 플러스 실전 인강에서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강에서 만나요.